안녕하세요. KKM 구봉근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우리 KKM 영상들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잘 배우시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고급 기술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영상까지 봐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배울 것은 버스팅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교관님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버스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손으로는 2번 막기, 앞서 배웠던 30공 디펜스 2번 막기 상단을 얼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는 바로 정면을 쳐줍니다. 상체는 약간 숙여주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주먹이 치는 공간, 딱 끝 지점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바로. 이 동작이에요. 옆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 바로. 이때 주먹과 손날이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에 빠르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다시 돌아서. 좋아요. 한 번 더. 하나, 둘. 자, 이때 하나 동작하고 멈춰볼까요? 하나, 스탑. 이때 막는 손은 절대 이렇게 해서 손바닥이 상대를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쳐낸다고 생각하면서 쳐낸다. 이때 주의할 점. 밀리면 안 돼요. 주먹이 나가는 속도와 힘이 이 손날에도 같이 동시에 이게 주먹과 동일한 힘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같이 쳐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강하고 폭발적인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버스팅의 핵심입니다. 제가 먼저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좋아요. 이렇게 허리 약간 숙이고 주먹이 앞으로 나와서 직선으로 그다음에 쳐내고 두 번째, 둘. 한 번 더, 하나. 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살짝 타격을 한번 해볼게요. 상단,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단 버스팅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막는 부위가 하단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주고 막고 쳐주면 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저를 보시고요. 자, 하단 공격. 방어를 밑으로 6번, 7번 하겠습니다. 6번 또는 7번 방어. 그리고 주먹은 정면으로. 시선은 주먹. 바로. 이 동작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바로. 다시 둘. 바로. 이 동작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단 공격이 들어오면 저한테 해보세요.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주면서 주먹으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상단, 하단을 골고루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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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무작위로 공격을 해주고 훈련하는 사람은 그 무작위 공격에 대비해서 자유롭게 쳐주고 막고 하는 동작을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버스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